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제2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계획한 110조 원 규모의 투자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공공, 민자, 민간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주거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하며 올해 상반기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주거안정에 26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신형 에셋에 따르면 지난해 4, 4분기 거래가 완료된 중대형 오피스 빌딩의 거래 금액은 4조 3,7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피스 거래가 하반기 급증한 이후로는 오피스 빌딩을 매입한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들이나 임대주택 등 오피스 빌딩 외에 다른 용도로 전환 개발하는 컨버전 트렌드가 주요 권역 모드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교체를 앞두고 공공임대주택이 주택안정화 대책의 뼈대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뤘지만요. 이번에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은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보다 속도감 있는 주택 물량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좀 차갑고 냉랭한 모습인데요. 서울 도심에는 신규 개발지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정비 서비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하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분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라고 하는데요. 유재석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강의 주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니 주는 것 같아요. 올해도 계속 집값 오른다는데 과연 내 집 마련의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정말 새해 연초부터 이제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도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상승 쪽으로 계속 전망을 하고 계시고, 부동산 중개 쪽에 현직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고, 더더구나 일반 어떤 매도자나 매수인들, 시장 참여자들조차도 다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 또 시장 가격에도 반영이 되는 게 또 일반적인 상황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올해도 다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가장 그 마음에 좀 이제 조바심이랄까, 아니면 지금 또 이렇게 갈등이 좀 깊어지는 분들이 올해도 이제 집을 사야 되냐. 그렇다면 집을 사야 되는데 올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상반기나 이제 하반기 쪽, 어느 쪽이 또 나을까? 뭐 이제 이런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이제 언제가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연초부터 그렇죠.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더더군은 이제 지방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다 그러면 지금 연초, 뭐 작년 딱 연말쯤 더 그렇고요. 계속 서울 쪽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쪽의 집값이 좀 다시 좀 들썩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올 한해 지금 출발하면서 좀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한국은행에서 지금 주택가격 전망지수라는 거를 이제 매월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128위예요. 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자, 일반적으로 그 물어보는 거죠. 자, 내년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년 후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가요? 아니면 떨어질 것 같은가요? 자,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이 이제 또 매수 적기가 되겠고 만약에 한 1년 후쯤 되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더 조정장을 기다렸다가 이제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많은 참여자들은 주택가격 전망지수 가격이 1년 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128, 보통 100을 기준해서 그 밑이면 뭐 80, 90이다 그러면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128, 거의 130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1년 후에는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수 심리 쪽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매수 우위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것도 100을 기준해서 100 아래쪽에 있으면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고요. 100보다 더 넘어가는 수치라고 하면 보통 사겠다는 사람이 이제 많다라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작년 한 7.10, 8.4 이렇게 대책 6.17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서울에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80까지 떨어졌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0 이하 중에서 거의 한 20 정도가 떨어졌으니까 팔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더 이제 많았다라는 수치인데 자, 이것이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이제 좀 반등을 좀 크게 이제 하더니 12월 넘어서고 지금 연초까지 들어서면서 지금 112.3이라는 또 높은 수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어서 뭐 반등이 아니라 이제는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수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결국 뭐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올라가고 매수 우위지수도 늘어나고 있고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이제 보여주는데요. 자, 주간 그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0.38%, 사실 0.38%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자, 그랬었는데 0.45%까지 오히려 지금 현재 연말 연초 들어서면서 그 상승률 폭 자체가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률이 계속되니까 집값이 뭐 평균 가격도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했을 때 서울의 24개구, 25개구잖아요. 그중에서 도봉구를 제외한 24개구 전체다가 지금 아파트 쪽에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30평 기준하면 그렇죠. 6억이 넘어가는 거죠, 이제. 이게 지금 평균 가격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서울 안에서 지금 작년 안에도 계속 6억 이하 쪽은 정말 뭐 시말라라고 할 정도로 계속 6억 이하 쪽이 이제 사라졌었고 지금 평균 가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뭐 6억 대, 5, 6억 대면 아주 하위 쪽이 되는 거죠. 대부분이 뭐 한 7, 8, 9억, 이제는 또 10억이 지금 다 넘어가고 있고 더더구나 최근에 또 지금 경기권 같은 경우도 수원이나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도 새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이 또 10억을 속속 지금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서울의 지금 그 뭐 가격들은 계속 상승 랠리 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안에서도 작년에 좀 그 잠잠했던 곳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지금 강남 4구 쪽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강남구, 그 다음에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 4개구를 강남 4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남 4구 쪽이 작년에는 잠잠했었다는 뭐 뉴스에 이렇게 많이 오르내리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뭐 경기권이라든지 뭐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쪽이 더 뜨거웠었다 그러면 지금 연초 들어오면서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강남 4구 쪽이 다시 좀 뜨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 이게 14주간 6.17 나오고 7.10 나오고 8.4 나오면서 0% 0%라는 거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 가격대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자, 이 가격을 유지한다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은 그 매수세가 조금 이제 줄어들고 규제가 이제 많아지면 강남 4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강남 4구에 있는 좀 이제 자산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이것을 매물로 내놓지 않아요. 그냥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관망세 속에서 14주간 거의 3, 4개월 동안을 계속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개걸음 장세를 보이면서 계속 0% 보압세였었는데 자, 이것이 11월 들어서면서 살짝 움직입니다. 0.01%라고 하는. 야, 이게 뭐 조금 올라갔다고 하기에도 자, 그렇지만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자, 11월 달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12월 들어서면서 특히나 지금 12월 17일 날 또 전국적으로 36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편입을 시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규제 지역을 피해서 이제 밖으로 밖으로 그렇죠. 뭐 강남 4구를 누르면 사실은 뭐 마용성 쪽으로 넘어가고 마용성을 누르면 또 수용성이라고 해서 수원이나 용이나 성남 쪽으로 갔다가 또 뭐 그 지방 광역 쪽으로 갔다가 지방 또 중소도시까지 가는 계속 규제를 피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자, 결국 전국을 지금 다 묶었다 보니까 규제를 피해서 밖으로 나갔던 이 수요자들이 다시 아, 같은 규제 조건이라면 강남 4구 쪽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다시 유턴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뭐 연말 또 이제 연초에 지금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상승률이 높아진 거죠. 지금 0.1%, 0.01%에서 지금 0.1%니까 무려 한 10배 정도가 지금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게 또 올 한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좀 관전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고가 아파트들이 다시 또 들썩이고 있어요. 자, 3.3제곱미터 평당 1억 원 쪽을 지금 속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반포에서 그 가장 처음 평당 1억 시대를 열었던 게 바로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바로 그 아파트잖아요. 자, 이게 최근에 얼마의 거래가 됐냐면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이 37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정말 13억 대에 2014년에 분양했던 게 31억이 돼서 13이 31로 바뀐 것도 대단하다고 했었고 그것이 또 1년 지나면서 2018년에 34억이 되면서 평당 1억 시대를 열었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작년에 36억 6천까지 가면서 이야,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랬는데 올 초에 지금 이제 들어서면서 다시 37억 2천이라는 전 고점보다 다시 또 올라가는 37억 2천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평당 1억은 지금 대치 쪽에 이제 그 레미안 대치팰리스 쪽이 또 이제 대치통이 한 번 넘어갔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지금 잠원동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아크로 리버 뷰 신반포라는 이 아파트도 최근에 전용 84제곱미터가 34억 5천의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12월 초만 하더라도 한 30억 정도의 거래가 됐던 건데 갑자기 또 그렇죠. 한 4억 정도가 올라가면서 또다시 뭐 평당 1억 시대에 지금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반포, 대치, 잠원 이쪽이 전부 다 평당 지금 1억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더더군요 지금 압구정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뭐 신현대 11차 같은 경우가 전용 183제곱미터가 최근에 또 49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이것도 직전 최고가가 약 한 46억이었는데 다시 또 한 3억 정도가 지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또 마포 쪽에서도요. 지금 그 강남 4구가 들썩이면 당연히 지금 마용성 쪽이 좀 당연히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마포 쪽에 마포 프레스티자이 지금 이제 올 3월쯤에 입주하는 바로 그 새 아파트죠. 지금 이것이 마포에서 처음으로 전용 84제곱미터 33평이 20억에 거래가 되면서 또 20억을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결국은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중개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모두 상승 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냥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좀 인문적인 환경 또 또 많은 사회적인 이런 환경으로 둘러싸여서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기본적인 거죠. 수요와 공급. 뭐 경제적 많은 재화들이 뭐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데 부동산도 예전에는 규제라든지 아니면 금리라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외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많은 그 가격 결정이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규제가 이렇게 쏟아져도 그렇잖아요. 또 금리가 이렇게 지금 낮은 상황 여러 가지 뭐 좀 경기 자체도 지금 조금 어려운 이런 상황들 안에서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외생적인 변수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내적인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내생 변수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자 결국 지금은 수요자들은 많은데 공급이 지금 절벽에 가까운 그렇죠.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전국에 대다수 지역에서 지금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자 전셋값은 지금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올 한해 지금 계속도 물론 그 규제를 피해서 나갔던 그 투자자들이 좀 이제 들어오는 다시 유턴하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자 유턴을 해서 왔는데 결국은 공급 물량이 적다라는 거죠.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물량이 적다라는 거죠. 이것들 때문에 그렇고 결국 입주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에 한 4만 8천 세대 정도인데 올해는 약간 2만 세대가 줄어서 한 2만 8천까지 떨어지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보다 상승폭 자체는 좀 적을 수는 있어요. 올해 자체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작년 한 해 엄청나게 오른 데다가 또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추가 상승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수자들이 느끼는 상승폭, 체감폭 자체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올해 지방 쪽보다 강남 4구 쪽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이거죠. 자 가격 격차가 지금 줄어들면서 강남 4구 쪽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싸 보이는 자 결국 싸진 않아요. 절대 가격은. 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뭐 경기권이라든지 또 지방광역권 자체가 지금 뭐 33편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4억, 15억 많게는 20억까지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강남 4구 쪽이 오히려 지금 싸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결국 강남 4구 쪽에 상승률이 좀 커지면서 시장 구조가 다시 강남 4구가 시장의 중심을 이루는 이런 다시 또 동심원 이론이 적용되는 이런 시장이 좀 올 한 해 또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전세가가 지금 매매가보다 두 배 넘게 지금 올해도 그렇죠. 전세 좀 그 상승률이 좀 높게 지금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강남 4구 쪽에서는 15억이 넘어가는 고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갭 투자 쪽에 좀 자극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뭐 그 양도세 중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종부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어느 정도 좀 내놓을 수 있겠는데 이거조차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많은 매수자들 수요자들이 받아낼 가능성이 커서 큰 뭐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것들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집 마련 지금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장 계속 기다려도 지금 오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라면 오히려 지금 오히려 지금이 좀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자금 여력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더더구나 단기 급등했던 지방시장 쪽을 지금 추경 매수하는 것은 조금 제외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상반기 쪽이 지금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고가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지금 7, 8월에 지금 그 인천 개항부터 시작해서 약 한 3만 가구 쏟아집니다. 그럼 이 부분 사전 청약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수도권에서 지금 일반 분양하는 지금 둔촌주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레미안 원밸리 같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챙긴다라면 올 한해도 좀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내 집 마련의 시기를 함께 좀 고민해보고 왔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한 지역 빼고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을 전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국이 거의 규제 지역인데 차라리 똘똘한 한 채가 낫겠다라고 하면서 강남 지역의 집값도 꿈들거리고 있다고 해요.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하니까 함께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료 1대1 상담 시간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유망 투자 지역의 전망을 분석해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함께 1대1 무료 상담해주신다고 하니까 02-315-3에 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보 체크 시간은 어떤 지역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함께 가볼 지역 보셨죠. 서울시 강동구 길동인데요. 5호선 강동역 역세권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볼게요.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3억 5백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5호선 라인의 오피스텔은 직장인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유형으로 보이는데 오피스텔 강동구 길동에서 보시는 이유 어떤 걸까요? 일단은 강동역이 중요하죠. 늘 역세권, 강남 4구 쪽이 지금 아파트 가격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쪽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주택에 대한 요구들 아니면 대체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많고 더더구나 강남 4구라는 입지 자체가 갖고 있는 메리트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안에서도 당연히 강동역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강동역에서 도보 4분인데 어디로 걸어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대로 따라서 역에서 나오면서 대로로 쭉 가다보면 바로 그 대로변에 내 집이 있다. 엄청나게 그렇죠. 좀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대로변 그것도 핵심 상업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젊은 일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번화한 주거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업지역 물론 그 땅값도 비싼 곳이죠. 그래서 그런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제 강남 4구라고 하는 바로 같은 생활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미래 투자 가치가 있겠습니다. 강동산업단지 첨단업무단지 고덕 비즈벨리까지 지금 강동의 3대 심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강동 안에도 지금 많은 4차 산업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지도를 좀 보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일단 강동역이 최근에 강남 생활권으로 묶여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올림픽공원 바로 잠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그대로 같이 이어지는 물론 롯데 업무타운까지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둔천주공 올해 가장 뜨거운 아파트 중에 하나죠. 한 1만 2천 세대를 입주하는 바로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또 이쪽이 다 올라가면 또 그 주변이 어마어마하겠죠. 중앙보험병원역 지금 9호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호선이 지금 상일까지 지금 연장되는 것들이 지금 빨라지면서 지금 강동 쪽에 9호선 지금 또 호재들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죠. 지금 천호유타운하고 지금 성내 지금 3구역, 5구역 이쪽에 뭐 42층, 49층짜리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빌딩들이 지금 주상폭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뭐 정말 천지가 개벽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강동역이 바로 이 주변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길동자연생태공원 있죠. 광나루 한강공원 있죠. 많은 공원들로 둘러싸여 있고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늘 말씀드리듯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드타운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곳들이어야 되는데 바로 강동구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강동 첨단 업무단지 안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삼성 관련된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일반 산업단지도 그 주변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더더구나 고덕 비즈벨리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0개 기업이 입주하는데 지금 7차 산업용지 분양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지금 계속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약 한 11만 명에 20조 정도의 경제 창출 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도 또 이쪽에 이케아라는 아주 대형 유통 또 상업 시절까지 들어가는 이런 많은 변화들의 중심에 지금 강동역이 있는데 이 강동역에서 대로변으로 쭉 나와서 도보 4분 거리 안에 그것도 상업 지역 안에 대로변에 입주해 있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니까 수익형 부동산의 전략을 좀 세워보고 싶고요. 강남 4구지발 3구보다는 좀 가격이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시세까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자, 일단은 뭐 챙겨드리면 강남 4구 개발오제 일자리 역사권 4박자 다 갖추고 있겠죠. 5호선, 8호선, 9호선 따라서 잠실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방 하나에 분리한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1.5룸이라고 스타일러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풀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이 메리트가 있죠. 3억 5백에서 3억 1,500인데 1.5룸이 그렇죠. 자, 전세가 2억 7천에서 한 2억 8천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강남 4구에 한 3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지금 같은 건물 안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00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그러니까 1,500에서 한 3천만 원 이 사이로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생활권에서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강동구 길동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이었고요. 무료 1대1 상담도 준비가 돼 있죠. 매주 수요일에는 2021년 유망 투자 지역을 소개해드리고요. 매주 토요일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무료 상담 1대1로 나누신다고 하니까요. 0, 2에 3, 1호 3에 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수선은 잔다르크 박미희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역시나 올해 화두 부동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호재가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금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매도를 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진열을 한다거나 버티기 형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강남은 다양한 호재, 핵심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긴 만큼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계속해서 많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일량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오른 반면에 전세 가격도 급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시는 강남에서도 그나마 소액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핵심 지역의 핵심 매물들만 선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구호선과 수임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선정능력 역세권에서 트롱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 보시죠. 약 6억 2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강남권에서도 삼성동 하면 좀 상징적인 동네로 느껴지는데요. 입지를 비롯해서 일자리라든가 어떤 조건 보시고 가져오셨을까요?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남 중에서도 강남에 속해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방송에서도 쉽게 만나보실 수 없는 입지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강남구 내에서도 삼성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강남 4구 내에서도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에서 전국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있는 지역은 서울이 되겠습니다. 무려 32%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탄탄한 일자리 수요가 받쳐지는 주거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수많은 일자리가 내지 근처에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지역이 바로 강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강남 4구 안에서도 작년에 가장 많은 집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곳이 바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강남구의 집가 상승은 서울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정말 높게 나타날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강남이만큼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교통편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바둑판으로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웬만한 노선들은 정말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9호선과 분당선을 이용이 가능한 선정능역과 그리고 7호선과 분당선을 이용이 가능한 강남구청역이 바로 이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삼성동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삼성동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가 바로 내 앞에서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 내에서도 삼성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지역에는 땅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7호선이라든지 9호선, 분당선 그리고 앞으로 또 수많은 노선들이 지나가는 신설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교통적인 프리미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지역이 강남구 내에서도 삼성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삼성동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바로 작년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청담동과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이 4개의 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을 거래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맡아라라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주거 면적은 18제곱미터 그리고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이상을 거래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의 구청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 아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놓고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이상의 면적을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출도 안 나올 뿐더러 실거주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이유, 말 그대로 국제기록복합지구의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급격하게 상승이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찝어뒀다 라고 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또 강남대로 강남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무 시설과 상업시설 밀집 지역인 강남업무단지, 그리고 오른쪽에 또 수많은 업무 시설이 늘어난 삼성업무단지, 그리고 대치역성아파트단지 등 이렇게 주변의 업무 시설뿐만이 아니라 환경 자체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강남구 삼성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저희는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찾아보고 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하면 강남구 잠실의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현대차 GBC 호재도 꼭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강남구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핵심 사업들이 바로 내 집 앞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의 호재가 아니라 대형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를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현대차 GBC라든지 잠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영동도로 복합 개발 이런 호재들이 정말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라든지 교통 환경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일자리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핵심 사업들이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GBC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교로 복합지구 자체가 축구장 면적이 11배, 그리고 지하 7층에서 지상 105층 높이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박이라든지 업무, 컨벤션 공연장 등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크게 환경이 배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일자리 자체가 무려 12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GBC가 완성이 되기 전에 미리 좀 투자를 해놓으셔야지만 충분하게 수익적인 가치를 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 삼성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현대차 15개 계열사라든지 6개 건물로 구성이 되고요. 중공이 한 2026년에서 한 2027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인데요. 단순히 차량이나 지하철들이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 공간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뿐만이 아니라 먹을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서울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또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A노선과 C노선, 그리고 위례신사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이제 위례신사선, 버스노선 52개가 지나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서울의 교통 핵심 인프라가 모두 다 이곳을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구축이 된다면요. 하루에 1일 이용객 수만 하더라도 63만 명, 그리고 이곳에서의 일자리도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또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지금도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데요. 앞으로 신설되는 노선 자체들도 굉장히 굵직굵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 2단계 사업까지 연장이 되면서 용산까지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요. GTX A노선과 GTX C노선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핵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례신사선 역시나 좀 눈여겨봐야 할 신설될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강남 4구 안에서도 가장 교통 호재라든지 업무 호재라든지 서울시의 핵심 개발 사업들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려 120만 명을 위한 일자리가 생겨나고 현대차 GBC까지 모든 조건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는 너무 비싸질 것 같으니까 저희가 미리 만나볼게요. 전략 좀 세워보고요. 투룸 주택의 가격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강남구 삼성동 자체의 신규 매물 자체가 보기가 힘들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또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좀 희소성을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다 20억, 30억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삼성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투자라든지 거주하기가 힘든 지역이다라는 점을 포인트로만 잡으셔도 충분하게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정말 고소득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또 거주를 하시는 곳이고 1, 2인 가구 밀집도가 또 가장 높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만 좀 고려를 해보신다면 이런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삼성역 근처에 같은 규모가 10억 원대를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어떻게 보면 다세대 주택, 투룸,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나오는 주택들도 7억 원 이상이 금방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평수는 한 14평에서 한 15평 정도의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호선과 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선정능력 역세권에 위치한 삼성동의 매매 시세가요. 지금 6억 2천에서부터 6억 8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한 1억 이상은 좀 들어갔어야 됐는데요. 매매 금액 대비 전세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똘똘한 한 채로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삼성동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정말 가격적인 큰 메리트가 있다. 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세 자체도 강남에서 가장 높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증금 약 5천만 원에 월 160에서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강남구 삼성동의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여기 같은 지역에서 가격 알아보시고 비교해보시고 연락 주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거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역시 찾아볼게요.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여긴 학군 유명하고요. 양재천도 주변에 흐르니까 강남권 안에서도 살기 좀 쾌적한 동네로 보이는데 이쪽의 입지 조건은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강남구 내에서도 서초구로 넘어와봤습니다. 또 서초구 내에서도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역 역시 강남 내에서도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죠. 신분당선하고 3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양재역을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앞으로 GTXC인 5선이 들어서게 된다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입지적인 포인트를 보시더라도 아래쪽으로는 판교, 위쪽으로는 강남역 일자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또 지하사업도 대규모의 지하사업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재동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강남구 내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가장 중요한 양재천이 내 집 근처에 있다. 또 양재천 인근에는 카페거리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의 도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남부터미널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주요 교통편 이용도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도국 대치동 하공가라든지 또 개포동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가격적인 방어가 굉장히 또 잘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역시나 정말 수많은 일자리 타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차 산업의 일자리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위쪽으로는 역삼도 테헤란동 고소득 직장인들 그리고 언주동 같은 게 언주라든지 논현 이쪽 라인은 K-뷰티 성형 의료 관광 사업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옛 정보사 부지에는 또 첨단 업무 단지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서면서 이곳 역시나 수많은 일자리 타운이 생겨나겠습니다. 바로 양지역에서 한정거성만 가게 된다면 강남역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걸어서라도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정말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의 도심 상권을 모두 누리면서도 주변의 양재천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자연 환경까지 쾌적한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치평가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개발 호재를 꼭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양지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고 아래쪽으로는 판교, 위쪽으로는 강남역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4차 산업의 일자리로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을 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역에서 강남역까지 지금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더욱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남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그리고 비롯한 서초도로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서초동에 굉장히 낮은 건물들을 더욱더 높게 지을 수 있음으로써 또 수많은 업무 시설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양재동의 핵심 포인트라고 한다면 GTX-C 노선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 남부에서부터 경기 북부까지 이어지는 GTX-C 노선이 양재역에 들어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의 이동성이 굉장히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양재역에서 삼성역까지는 단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삼성역의 국제기록복합지구의 개발 호재까지도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 지금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2단계 용산까지 또 이어진다면 앞으로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의 그런 업무 수요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초구의 핵심 개발 사업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재IC부터 한남IC까지 7.6km 되는 구간을 교통은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지상에는 공원이라든지 상업시설을 구축을 시킴으로써 거주 환경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는 그런 교통 호재까지도 품고 있는 지역이 서초구 양재동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신분당선의 연장의 수혜와 함께 GTX 시노선 호재까지 받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에서 매력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는 서초구 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남 내에서도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또 GTX 시노선까지 들어서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겠고요. 또 인근의 대형 마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밀집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양재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재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보통은 이제 한강 주변의 집값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강이 아니더라면 이제 천 주변으로의 집값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들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 집에서 양재천까지 도보 1, 2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고 또 카페거리까지 또 이용이 가능한 그런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양재동 근처에는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2000년대쯤 지어진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신축 주택에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코너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라든지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겠고요. 지금 선분양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방 두 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욕실, 별도의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한 중공은 한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격이 5억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지역 인근에 위치하고는 신축은 이미 5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선분양이기 때문에 5억 원이 채 되지 않은 4억 8천에서부터 4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세 가격이 4억 5천에서부터 4억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투자 금액을 2천에서 3천만 원에 투자가 가능한데요. 앞으로 반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투자금 자체가 2천에서 3천만 원이면 서울의 어느 지역도 수자가 가능한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서초구 양재동이라는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출을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에서 130만 원에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재역 역세권에다가 양재천이 옆에서 흐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 있는 주택 만나봤습니다. 2021년에 부동산 투자 설명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전화 한 통이면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미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릎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